스포티파이 스포티파이 여러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 투 컴백! 안녕하세요 엔하이픈입니다 스포티파이 뮤직 텔레파시의 첫 주인공으로 저희 엔하이픈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첫 베스트인 만큼 많이 긴장되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먼저 게임 방법에 대해서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팀으로 정해진 멤버 두 명이 이어폰을 한 쪽씩 나누어 끼고 음악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멤버들이 둘만 듣고 있는 음악을 맞추면 됩니다 문제는 팀마다 세 곡이며 정답을 말하고 싶으면 이제 자신의 이름을 말하면 됩니다 이제 멤버들은 노래를 맞출 때마다 각자 1점씩 점수를 획득하기로 되고요 모든 게임이 끝난 후에 개별 점수를 합산해서 점수가 가장 낮은 팀은 귀여운 벌칙을 아 귀여운 벌칙이잖아요 정원 제이, 제크 성운, 그리고 힐승 미키, 그리고 선우 성운 팀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원이 팀부터 해볼까요? 오케이 가봅시다 정원, 제이, 시작하겠습니다 뮤직, 텔레파시 자 이제 노래 한번 들어보죠 와 노래 좋은데? 이 음악 컨셉이랑 가장 잘 맞는 멤버가 누구죠? 저는 약간 니키 정원이랑 선우가 떠올라겠네요 리드온 한번 타보세요 DP는 뭐야? 선정 누리인데? 데몬스 땡 컨셉 다큰 성운! 여러분의 데이즈들 그것보다 좀 더 우울해요 정답 NF는 기분 되게 큰 맞아요 다음 첫 번째 질문 지금 저 꾸미는 곡에서 해보고 싶은 파트 정원이의 파트인데 뭔가 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파트라고 생각해서 성운, Fever 정답 맞아요 정답 다음 질문 이거 좀 어려워 준비되나? 이거를 들었을 때 나오는 표정 한번 표정 지어주세요 어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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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할 때 몰랐어 진짜 모르는 표정이야 진짜 모르는 표정이야 뭐라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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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 씨의 퀴즈를 내보는 소감이 어떠신가요? 스포티파이 인지되기 전에 그리운 건 다 조절도 할 수 있어요 진짜 다행히 제가 맞췄던 Vivo 저희 MF는 대표곡 중 하나예요 스포티파이에서 제 스트리밍이 높은 곡이에요 Vivo 제크 동훈 시작하겠습니다 뮤직 테레파시 기다릴게요 이거 누구한테 들어주고 싶어요? 엔진 저요 폴랄론 정원 니키 정원 뭐야? 끝났어 감사합니다 넘어가죠 다음 곡 이 곡은 타이틀 보이나 수록곡인가요? 타이틀은 아니에요 이 곡은 누구한테 제일 잘 어울린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니키? 제이가 어울린다 마음으로 제일 잘 소화하는 사람 흥승이 형 흥승이 형 제이 랩미 정원 빈씨가 이거 생각나서 아이가 랩미 랩미 오랜만이다 좋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죠 방금 들은 가사를 목으로 표현해 방금 들은 가사? 뭐였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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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곡을 떠올리면 누가 제일 생각나요? 저는 저는 니키요 뭐냐? 나는 프로듀서님 나는 그 녹음 부스가 생각나 정원 어텐션 플리즈 땡 오! 니키 오! 정답 오! 정답 나 녹음 부스에서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 니키가 진짜 많이 들어요 네 이번 곡들은 제이크 형이랑 관련된 곡들을 만나요 그 중에서도 저희 플로우드 러브가 굉장히 사랑해요 특히 이제 제이크 형 도입부가 완전 약간 화제가 안 좋은데 하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이크 씨? It's like a polaroid love 오! 귀여워 무슨 니키 시작하겠습니다 뮤직? 뮤직? 이 노래가 가장 잘 어울리는 건 뭔가요? 리듬이 형 내가 발라드 정원 몰랐어 땡 발라드 라며 발라드 아니에요 리듬 리듬 타면서 안무 살짝만 알려주실 수 있어요? 오케이 정원 우리의 미래를 그려네 선우 형 파트 패션 파트 패스 마이크 이걸 이렇게 하네 와 이걸 이렇게 노래 분위기가 어때요? 약간 청량? 제이크 테임드 데시트 오! 솔직히 청량하면 뭐 저거밖에 없어가지고 이번에는 수록곡이에요 오케이 이 곡이랑 찰떡인 사람은 누구라 생각해요? 제이크 형의 전설의 라이프 형 제이크 제이크 이 노래 다 나왔다 정데이 정답 정답 첫 번째 정답이 바로 저희 신곡 퓨처 퍼펙트 패스트 마이크였잖아요 지금까지 발표한 하이틀 곡 중에서 처음으로 하이픈이 없어졌잖아요 맞아요 이번 앨범을 통해서 많은 고민에서 벗어나는 그 메시지를 담은 곡입니다 선훈 선훈 시작하겠습니다 뮤직 텔레파티 아 귀여워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 떠오르는 물건 아 이거 너무 쉬운데? 기타 제이크 인투더 아일랜드 제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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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이거 뭐야? 맞아요? 어? 2곡에서 탐나는 파트에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원희 파트가 좋은 것 같습니다 흠 흠 흠 흠 흠 흠 형 어떻게 알았어요? 형 어떻게 알았어요? 흠 네 한 곡 더 있습니다 제이크 블록버스터 아니 아니 흠 흠 흠 이 곡의 분위기는 어떠신가요?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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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아 정답 흠 흠 sí 흠 흠 ceux 흠 크로 involved 악 제이 음악 불러 은 오늘 저희의 케미어와 신곡 Future Perfect 패스톤 마이크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일단 스포티파이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유저로서 스포티파이를 통해서 저희의 신곡 앨범 Manifesto Day One 많이 들어주세요. 스포티파이 항상 잘 쓰고 있는 유저로서 스포티파이만의 항상 감성이 있는 것 같아요. 맞죠, 맞죠. 좋은 콘텐츠 촬영하면서 그 감성을 잘 느끼고 합니다. 듀오 프리미엄 속으로 신곡가 플레이리스를 만들어놨다. 그 공유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오! 맞아. 스포티파이 너무 좋은 무수한 그런 애플리케이션이라서 너무 무수? 이제 형들에게 좀 허가를 들어보니까 쓰고 싶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스포티파이를 잘 이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희승이 형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기능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어? 지금 같이 할래요? 지금 같이 할까요? 저희 신곡 Future Perfect 패스톤 마이크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NF는 신곡은 지금 여기 스포티파이에서! 이제 NF는 이어폰을 나눠 듣고 싶은 엔진분들은 3개월 무료 체험 중인 스포티파이에서 NF는 신곡을 함께 들어요. 우와! 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